여러분 야외활동의 필수품 그늘막 쉘터 중에서 네이처하이크 지니쉘터를 추천합니다. 이 제품은 고급스러운 그레이 색상으로 어떤 자연 속에서도 잘 어울리며 무게는 단 3.6kg으로 휴대가 매우 편리해요. 출입문이 한 개 있어 접근성이 좋으며 이 쉘터 하나면 강한 햇빛이나 가벼운 비에서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. 야외에서의 쾌적한 휴식을 위한 최적의 선택. 네이처하이크 지니쉘터로 특별한 경험을 만들어 보세요. 이 제품인 빈슨 메시프 티클라 원터치 캐노피 텐트, 오페라 스위트, 플러스 폴덱피는 여러 면에서 우수한 제품입니다. 먼저 텐트의 크기가 크고 높이도 충분히 높아 성인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가로와 세로 길이가 넓어서 어른 두 명과 아이 둘까지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. 또한 색상인 그레이는 튀지 않고 문 안에서 다양한 장소에서 어울리며 시선을 사로잡습니다. 방수 기능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빠르게 닦으면 물을 흡수하지 않고 금방 말라서 사용이 편리합니다. 또한 설치가 간편하고 빠르게 펼치고 접을 수 있어 사용이 편리합니다. 내부에는 방충망과 포켓 등 다양한 기능이 있어 편의성을 높였습니다. 이 제품은 피크닉이나 캠핑 뿐만 아니라 다양한 야외 활동에 활용할 수 있어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. 만족도가 높고 품질이 우수한 이 제품은 여행이나 야외 활동을 즐기는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합니다. 이 제품인 카즈미 코닉 선 쉐이드 그늘막 텐트는 여러 면에서 우수한 제품입니다. 먼저 간편한 설치가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. 원터치로 펼치고 접는 과정이 매우 간편하여 혼자서도 손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. 또한 가벼움 역시 이 제품의 특징 중 하나로 2.4kg의 가벼운 무게로 트렁크에 넣어 다니기에 부담이 없습니다. 넓은 내부 공간은 또 다른 장점으로 2인용이지만 생각보다 넓어서 다양한 짐을 넣을 수 있습니다. 높은 천장과 넓은 바닥은 편안한 캠핑 경험을 선사해줍니다. 더불어 섬세한 디테일과 퀄리티도 높아 중요한 부분에서 안심감을 줍니다. 이 제품은 간편함, 가벼움, 넓은 내부 공간, 섬세한 디테일까지 모두 갖춘 제품으로 캠핑이나 나들이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. 만족도 높은 사용 후기들을 보면 이 제품을 구매하고 나서 후회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. 함께 사용하면서 즐거운 경험을 만들어 보세요. 이 제품인 뱀프 원터치 육각 스크린하우스 CT-037은 크기와 편리성에서 뛰어난 제품입니다. 먼저 제품은 매우 크고 넓어서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기에 이상적입니다. 설치가 매우 간편하며 혼자서도 손쉽게 설치할 수 있어요. 또한 제품은 텐트를 처음 사용해보는 분들도 쉽게 다룰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. 내부 공간은 육각형으로 넓게 설계되어 있어 답답함 없이 편안한 환경을 제공합니다. 높이도 충분히 높아서 사용자들이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제품은 비바람에도 튼튼하게 설계되어 있어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 제품은 캠핑이나 야외 활동을 즐기는 분들에게 이상적이며 특히 대형 스크린 타프를 사용하던 분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. 따라서 뱀프 원터치 육각 스크린하우스 CT-037은 넓은 공간과 간편한 설치로 편리하고 안락한 야외 활동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강력히 추천하는 제품입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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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